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전남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 오감만족 남도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남순 시민기자입니다. 눈발이 오락가락하는 전남 담양군 중록원입니다. 오늘 함께한 사람들은 투어랩 다락의 교육생입니다. 관광인력사업 프로그램인 투어랩 다락은 직접 성험하고 느끼며 모두가 만족하는 즐거운 남도의 맛과 멋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맛들을 익히고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느껴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다양한 사람 만나서 같은 공통분모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울창한 대나무숲으로 주로 왕대가 많이 자라고 있는 중록원에서 상큼한 댄내음을 맡으며 여행을 즐깁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왕대로 참대 또는 진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나무길 사이사이로 불어오는 대바람 소리는 도심에 사는 사람들에게 청량기와 같은 소리로 다가옵니다. 대나무숲에 우거진 중록원을 나와 소세원에 왔습니다. 소세원은 조선시대 양산보가 만든 곳으로 민간청원의 온영을 그대로 간직한 국가사적 304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행객들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만남의 교류장이었던 이곳을 둘러보며 여행을 즐깁니다. 이 남도의 모습은 눈송이 참 되게 푸근해요. 대나무 숲을 이렇게 걸으면서 예전에 늘 왔었던 그 편안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어떻게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이 남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아닐까 싶고요. 소세원에서 겨울의 운치를 느끼고 담양의 맛을 즐기는 시간. 남도 밥상의 푸짐한 점심을 맛봅니다. 남도의 맛과 멋을 오감을 통해 즐깁니다. 여행을 마친 교육생들은 담양의 한 공동체 강의실에서 성동구 마을 공정여행단의 참여행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남도의 맛과 멋을 찾아 느끼며 여행의 방향을 찾는 다락의 나들이는 계속됩니다. CNB 시민기자 김남순입니다.